아니 뽀뽀뽀동 어디 가는 날인가요? 혹시 축구를 보러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? 저기 있네 거북이인데 사춘기인데 중학교 X인데 수각점수가 X점인데 영어 점수네 X점 국어 점수 아니 뽀동이도 중학생이 되는데 자신있나요? 나는 다 빵점 오늘 이랜드FC랑 그 경남 경남FC? 경기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뽀뽀가 경기를 보다가 회원 갈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 너무나 아쉬워했던 모습이 떠올라서 이번에 다시 왔습니다 내가 1년만 더 일찍 태어나는 거는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냥 계속 봤는데 그럼 안녕 열한 번 열한 번 우리 자리 어디야 뽀뽀야? 또 이사야? 이사는 또가 아닌데? 이번에는 1층으로 했는데 이사의 7열인데 예전에는 이 몇이었어? 이사의 7열이래 옛날에 이 10 몇이었나? 어? 브랜드데이 저거 뭐 판다 자, 청구 좀 할 수 있을까? 아깝다, 승헌이 아깝다, 승헌이 아깝다, 승헌이 아깝다, 승헌이 아깝다, 승헌이 주 서있어 봐, 일단 저기 위에 아깝다, 승헌이 주 서있어 봐, 여기 어디 어디 뛰어가 아깝다, 어깝다, 여기저기 여긴 여기 마감 또 마감이야? 항상 마감에 걸리냐? 뒤에 마감이래 이것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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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마감이야? 항상 마감에 걸리냐 뒤에 마감이래 이것도 끝났어 또 마감이래 또 마감이래 또 마감이래 추가로 안해도 돼 여기 계속 기어릅니다 이거 여기다 이마로 하면 되잖아 이마로 하면 되잖아 이제는 여기서 해 잠깐 앞에 있는데 잠시만요 너는 여기서 어른처럼 여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왕버야 자 그럼 그쪽으로 보이시고요 자 앞쪽으로 차묵팀 부탁드리겠습니다 3학년 이하는 앞쪽에서 3학년 이상은 그쪽에서 아 이걸 보여줘야 돼? 나 2학년 아니야? 이거 여기 보고 있는거야?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1학년이 어디지? 1학년이 어디지? 야 너도 이거 줘야된데 자 게임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학년 자 기회는 날 한 번 야 좋으냐 실패해도 키꽃게 돼서 가져선물을 드려요 패딩으로 자 바로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세게 해야겠네 일단 야 세게 해야되지 감이 안와 아 그니까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힘드네 아 아깝다 이거 힘드네 아 이거 세게 해야 돼 응 아 이거 힘드네 아 아깝다 이거 힘드네 아 이거 세게 해야 돼 무조건 여기 무조건 여기 색깔 좀 칠해야 돼 색깔 좀 칠해야 돼 색깔은 막 칠해야지 잘 보이지 10anniversary 서울 이랜드 좋아 그 다음에 우리 호동이는 어떻게 했어요 호동이 보여주세요 호동이는 아주 멋있게 했네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ightly 후유 고마워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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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밸버드네, 나 모르겠네. 죄송합니다. 내가 받을게요. 안 다쳤어? 응, 몇 번이야? 안 다쳤어. 아, 12이에요. 뭐야? 몇 번이라고? 10, 11, 12. 11, 12! 12, 14! 12, 14! 12, 15! 12, 15! 12, 15! 국어에서 CRISPR! 15, 15! 15, 15! 15, 15! 15, 15! 잘해! 파올라 아니야 파올라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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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1 골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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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1 골1 골2 골1 올려! 잘 됐어요. 오, 손발의 국방이 됐고요. 히터가 박민창을 받습니다. 박민창! 참 좋았어요! 와! 철저하게 폼을 보여주고 있는 박민창이라! 와... 이거를 방운선은 진짜 대단한 골입니다.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세 골에 네 개의 시스트! 어...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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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로 아말로 우리에게 아말로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사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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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소위아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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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위 소위 주 국 Cannon 김호규 선수도 그렇고 김민길 선수도 그렇고 적절한 타이밍에 미드필드 지역으로 올라가서 오 저팡민 선수 오늘 날개를 달았어요 박민서 자 또 내놓고요 박민서 훈련 키더 크라스 자 일단 우선 선완됐습니다 아 이거는 네 좀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건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네 옵사이드로 바로 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돼 얼른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돼 아 덩치 덩치가 엄청 좋습니다 여기 더 잘 보인다 그지 아니 꼭대기가 더 잘 보이는데 꼭대기 하자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 꼭대기 하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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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와! 우리는 다섯 여기를 오늘은 너희를 위해 속도를 쏟아다 다시 우린 여기를 우리는 다섯 여기를 오! 달려! 달려! 푸르노! 시! 바! 푸르노! 달려! 달려! 황골! 올려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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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어떤 선택지를 가져갈지 푸르노 슬바 이코바 이동률 다 있거든요 흔들고요 끌고가고요 오! 브루노 슬바 김민준의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이케의 하얀 손잡고 파워 이케의 하얀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간다 간다 아코바야? 이동률 올려요 이코바 첫 터치 2회 브루노 실바 붙입니다 헤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는데 옵사이드 가능성도 좀 있었네요 그러네요 맞추지 못했고 예 오 우리 랩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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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루노 실바 힘듭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힘을 내라고 그랬어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 시험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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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가위덴 차가위덴 차가위덴 나오고 와디 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wins 싸우우우우 you 어 핸드폰 했어 핸드폰 우와 핸드폰 핸드폰 줄려 했는데 핸드폰 볼 우와 저기도 불했다 핸드폰 핸드폰 볼 어 여기 위에 어 여기 위에 있다 했어 어디 봐 어 야겠다 서울린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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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 나온다 저기 저 진영 서울린랜드 고으면 어으 사랑의 서울린랜드 사랑의 서울린랜드 사랑의 서울린랜드 사랑의 서울린랜드 오오오오오오응 어 잘 나온다 보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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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진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액 shines는지 주소에서 고민 stam KönB Van Dema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연결물이 parity 있습니다. 넷 Davant BACK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